남자가 있어. 남자가 있고 올해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유부남이 꼬여. 그러니까 임자 있는 것들이 자꾸 나한테 꼬여. 그래서 뭔가 멀쩡한 애가 와야 되는데 아까 동조아 그래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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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맞지? 그래서 자꾸 괜찮아. 제일 괜찮은 사람이야. 그것만 아니면 괜찮은데 이 사람이 자꾸 그렇고 그리고 너무 양심들이 없는 것들이야. 그렇지 않아? 그래서 자꾸 엄한 사람들이 꼬여들 수 있는데 올해 그게 시작이야. 시작이요? 응. 시작이라서 남자를 아무튼 올해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안 만날 수는 없고 사람이 꼬여드는 것까지는 어떻게 만류가 안 되는데 그런데 올해 남자를 좀 조심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자꾸 숨기고 돌아와. 어? 아예 안 숨기고 펼쳐놓고 돌아온 사람은 그래도 인간적이야. 그런데 딱 감추고 들어오는 애가 하나 들어와. 지금 본인한테 남자가 하나 들어오거든. 그런데 그 남자가 너무 안 좋아. 결이 안 좋다 그래야 되는지 그리고 딱 뭔가 이제 자기 비밀을 감추고 들어온다는 얘기야. 나중에 알고 보면은 화대짝 놀랄 일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거 올해는 다 필요 없고 다 괜찮아. 본인 일도 그냥 건들지 말고 그대로 해. 그 대신 이동할 게 없어. 그런데 그 대신 올해는 들어오는 남자를 본인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돼. 응.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꼬여드는 운이야. 올해는 본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보이거든. 그런데 그게 남자들이야. 소개를 봤던 아니면 스쳐진화를 갔던 일적으로 연결이 됐던 자꾸자꾸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처음에는 아무 감정 없이 들어왔다가 자꾸 흑심을 품는다 그러지 마음을 자꾸 이상한 대로 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흘리지 말고 정확하게 단호하게 잘 표현하셔야 돼. 흐지부지 표현했다가는 괜히 네가 주파 던졌잖아. 너도 나랑 마음 똑같은 거 아니야? 쓸데음 소리하면서 날 또 억울하다고 그렇게. 그게 중상모략이잖아. 쥐들끼리 상상의 나래를 펼쳐놓고 내가 같이 일하고 부대끼고 누가 있고 하니까 눈치 보여서 딱 단호하게 못했던 것들을 오해를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나중에 나한테 원망이 퍼부어지는 거야. 그거 조심하래. 그게 제일. 그게 제일. 그리고 일적으로는 몰라 올해는 그게 인간바람이 되는 거거든. 사람이 들어오면서 나를 속시끄럽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야. 어? 희집어놓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고 재혼 생각도 당분간은 하지 말고. 재혼 생각은 딱히 없고. 남자친구는 있어야 되니까 얘기하겠지만은 하여튼 같이 살자고 들어오는 사람도 올해 같이 들어와야 돼. 본인이 그런 운이 열린 거야. 남자 운이 열린 거거든. 근데 참 귀하게 한 사람이 귓격으로 딱 원인한테 왔으면 좋은데. 아니야. 흐지부지 어중이떠중이 인간들만 널리는데. 맞잖아. 걔도 그래. 아주 그냥 그냥 인간들만 널린다니까 지금. 이놈도 별로고 저놈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쟨 왜 저래. 이런 것들만 어중이떠중이 자꾸 달라보는데 또 있어. 뾰하게 자꾸 붙어서. 그러니까 그 개 중에 사람 중에 또 이제 좀 선한 사람이 있는 반면 또 그중에는 또 약간 장난스러운 사람도 있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반면 너무 진중하게 들이대가지고 내가 거절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엄한 소리도 한다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의 바르게 아니야 그렇게 짜증내라는 게 아니라 예의 바르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딱 표면하고 남자친구 없어도 있다 그러고 차라리. 없어도 있다. 이해 돼? 그렇게 하면서 좀 그런 부분 시일들을 잘 쳐. 그래야 되겠어요. 여기도 집안이 워낙에 여자들 여인천하들이라. 여인천하 알지? 남자들은 기를 못 피지만 여자들이 기가 음맥이 살아가는 집안이야. 그렇기 때문에 집안 진중이 보면 여자들이 쎄. 솔직히 말해서. 주간도 쎄고. 그리고 또 누구 도움받아서 하는 승질도 못 되고.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러니? 솔직히 말해서 남자 비유 맞추면서 본인이 살 거였으면 살았어. 솔직히. 못 산 이유가 왜 있었겠어. 승질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야. 본인 못해. 그거를. 저 잘한다 잘한다도 잘 못하고 칭찬도 못 받고 칭찬도 못해. 승질이. 누가 나한테 칭찬해줘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또 나도 잘해라는 말도 못하고 대단해라는 말도 못하고. 잘해야니 뭐 잘한다. 나 이 집안 여자들이 까다로워. 너무 까다롭고 너무 쎄. 자기들이 어찌 보면은 내 눈이 청와대 위까지 올라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내 옆에 온들 맘에 들겄니. 그려 안 그려. 한 번 잘 갔다는 왔는데 두 번 잘못 가면 본인 네 번도 가야 돼. 알았지? 어? 그러니까 조금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리고 올해는 무조건 뭘 감추고 오는 남자가 들어오니까 별로 안 좋아. 올해 들어오는 남자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